3구 대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이때도 사전투표 독렬했죠 윤성절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윤성절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윤성절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권영세, 김기현 제주지사를 지냈던 원희룡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전형적인 교차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교차투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당일투표에서 뭐죠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이걸 전형적인 교차투표로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현상이 4.15 총선에서 그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것이 아까 그래프를 그렸다 보여드렸죠 그 그래프가 누구 그래프입니까 부산시 남구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왼쪽에 두 개 이게 교차투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긴 겁니다 이게 부산시 남구 어뢰 이현주 후보가 출마했던 성과입니다 이게 왼쪽이 두 개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또 그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그 문제가 정확하게 3.9 대선에서 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교차투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이기고 당일투표에서는 윤석열이 이기고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3.9 대선에서는 절반 절반 정도 나누졌죠 당일투표가 조금 더 많지만 사전투표가 한 1,600만 정도가 참가했지 않습니까 1,600만 정도 되면 통계적으로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표본수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사전투표 특정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1,600만 간 1,700만 정도가 여러분들 참여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차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여러분들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이겼으면 당연히 뭡니까 당일투표에서도 이재명이 52.57%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43.82%로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패배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당일투표에서도 43.82%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3% 정도로 그렇게 패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도표가 나옵니까 이런 도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이런 도표가 여러분들 4.15 총선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부산시 남구 어뢰 이은주가 왜 패배했냐 중간에 여러분 선거 무효소송을 냈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렸지 않습니까 선관이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선관의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선관이 그냥 밑배봐야 앞으로 정치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선거 무효소송을 그냥 다 그냥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사전투표에서 교차투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당일투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당일투표에서 뭐죠 민주당이 대패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여러분 지도청들과 언론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내가 개인적인 이익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3구 대선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대승을 했는데 여러분 당일투표에서 이재명이 대패를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사전투표에 윤석열이 대패를 했는데 당일투표에서 뭡니까 윤석열이 대승을 한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죠 말이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선의 여러분 전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18% 정도 조작을 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항상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9%가 높습니다 국민의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8%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거의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개 합치면 거의 18%입니다 플러스 8, 9, 마이너스 9 두 개 합쳐가지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투표소 레벨마다 다 미래통합당은 패배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투표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런 투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전국에서 어떻게 모든 투표소 레벨마다 민주당은 백발백중으로 사전투표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편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플러스 7%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7%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마이너스 1% 정도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 최소 잡아서 여러분 얼마 정도입니까 플러스 14% 정도가 조작이 된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더 확연해질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를 빼고는 다 뭡니까 거의 좌우대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3구 대선에서는 한 326만 표 정도로 아마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방송을 내보냈고 그러나 계속 시간이 가면서 더 정밀하게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표 정도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조작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분석 결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분석 결과를 여러분 이게 20대 대선의 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현황입니다 제약 우수가 여러분들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종로구는 제약 우수의 분석에 따르면 3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종로구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55,120명입니다 55,120명의 30%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0% 가운데 15%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의 14%를 빼앗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상정 후보의 1%를 빼앗는 겁니다 좌우대칭이다 플러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자료는 이재명이 2만 8천 표 윤석열이 2만 3천 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조작을 30% 좀 가정하고 예상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얼마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2만 8천에서 2만 표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2만 3천 표에서 3만 표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득표율이 이재명은 52에서 38% 뚝 떨어지고 윤석열은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43%에서 56%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분석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찾아낸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내니까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은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앞에 것은 사전투표만 고려했지만 이것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다 합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원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재명 4만 6천 윤경열 4만 9천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종로구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로구가 아마 한 6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을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이 30%를 다 적용해 가지고 표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다 원상복귀시킨 다음에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소를 구해보니까 4번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조작이 이루어진 거죠 1번하고 4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원 200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2만 8천 표 얻은데 실제 구해보니까 2만 표 얻은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2만 3천 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다고 했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3만 표지 않습니까 5번이 당일 투표는 정상투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원 자리를 바로 가져왔습니다 4번 5번을 합치게 되면 딱 이게 최종 결과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원 발표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종의 이름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3만 8천 표 윤석열 후보는 5만 6천 표 엄청나게 큰 표 차이가 나는 거죠 뭐 이야기입니까 2020년 상구대선의 종로구에서 선관위는 2만 8천 대 2만 3천 이재명 승리라고 했습니다 4,727표 차입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조작률 30%를 모든 투표수 레벨에 다 적용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 추계를 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수정 후 이재명 3만 8천 윤석열 5만 6천 윤석열이 승리한 걸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1만 7,718표 차이로 이렇게 깨알처럼 다 자료들이 나와가지고 소위 범죄 행각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이렇다는 문제가 2017년 대선에서 일어나고 2018년 지방선거에 일어나고 2021년 4.7 보궐선거에 일어나고 2020년도 2022년도 3구 대선에 일어나고 그 다음 6월 1일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보시게 되면 조작한 게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39%를 땄는데 사전투표에서는 52%를 땁니까 그냥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자료만 보면 IM 조작 IM 사전투표 조작 IM 부정선거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무슨 과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은 당일 투표율이 55%를 차지했는데 사전투표율이 43%가 될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후보가 39%를 당일 투표했으면 사전투표에서 39%하고 비슷한 값이 나와야 되지 어떻게 13%를 뛰어가 52%가 나오냐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지 않습니까 1, 2, 3위 중앙선거관회 발표 공식 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39%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52%입니까 윤석열이 55%를 이렇게 당일 투표율이 40%가 줄어들었는데 4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대승 당일 투표에 이재명 대패 말이 돼요 윤석열 사전투표에서 대패 당일 투표에 대승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죠 형경님이 윤석열 사전투표 하는 걸 보고 할 말 잃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정밀하게 되기 때문에 전국 차원에 한 326만 표가 지역별로 어떻게 이름대로 조작이 되는지 다 지금 밝혀지지 않습니까 중구도 한번 보시죠 중구 중구에는 여러분들 종로는 30%를 조작했는데 중구는 26%를 조작했습니다 중구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하신 분의 총수가 43,888명입니다 43,888명의 26%를 조작을 해가지고 13%를 대주고 13% 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3%를 대주고 13% 뺀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상으로서는 그냥 두 배를 곱해서 대해주는 식으로 아마 하겠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 배를 그냥 빼버리고 여기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희한합니까 발표 득표수를 보게 되면 50%라고 이런 중앙선거관에 발표했는데 이 사전투표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 득표수는 38% 내려앉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45%라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구해보니까 57% 나오지 않습니까 더 여러분들 상시한 자료는 여기 딱 들어있죠 여러분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이재민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39%입니다 당연히 당일 득표율이 39%와 사전투표 득표율이 39% 비슷해야 되는 거죠 50%로 끙충띱니다 11% 말이 돼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 56%는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뭐죠 당일 투표에서 45%로 득표율이 뚝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11%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실에 모든 한국의 지도청들이 눈을 감고 언론들이 눈을 감는 겁니다 다 알아서 하겠죠 뭐 선거가 망가져 다음에 날아가냐 엉망진창이 되든지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사람들의 양심이 있어야지 이 3번의 하단에 있는 이재명 38,000표 유승연 42,000표 이 자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다 조작된 표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이란 거 아닙니까 중구에 수십 개의 사전투표소에 이름들 26%의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다 원상복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은 16,000표 윤석열은 24,000표입니다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재명이 21,000표인데 실제 구해보니까 16,000표입니다 윤석열이 19,000표를 얻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24,000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4번 5번은 정상 정상입니다 정상 사전투표 정상 당일투표입니다 두 개를 합치니까 정상 총득표수가 나오겠죠 진짜 득표수가 이재명이 33,000표 윤석열이 48,000표로 윤석열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짜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는 39%죠 당일투표율이 이재명이 뭡니까 조작한 것을 다 틀어버리고 나니까 38% 나왔잖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56% 중앙선거관리는회가 발표했습니다 당일투표율이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조작값을 다 수정해가지고 원위치시니까 57% 나왔잖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 여러분 중구에서 4,662표 차이로 승리했죠 실제 구해보니까 뭡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만표 정도로 훔친 겁니다 14,954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하늘구름님 말씀처럼 참 대한민국의 중병이 걸렸습니다 어느 사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들 해결하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일드하게 이야기하지만 세상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치하자 뭐 어청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반박할 겁니까 이거를 서울시 중구에서 일어난 일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엉망진창인 겁니다 어느 사이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몇 표 정도를 훔쳤냐 제야 고수가 보내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의 서울 전체 사전투표 조작 상황입니다 22%를 평균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서울시내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317만 정도가 됩니다 317만의 22%를 조작한 거죠 그래서 35만 표 정도 11.07%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해줬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10.7%를 빼앗는 거죠 33만 9605표를 빼앗았습니다 심상정 후보에게는 0.37%인 11758표를 빼앗은 겁니다 총 사전투표 조작 추정치는 35만 1363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예상 큰데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1%를 득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0%를 득표한 겁니다 이건 좀 잘못됐겠네요 45%, 34% 이건 제가 이게 64%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마 두 개 합치게 되면 이게 한 60% 넘게 이게 0.34가 아니고 64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이건 수정해야겠습니다 5,4나 6,4 정도 되겠네요 5,4 5,4 이건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이런들 마지막에 한번 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숫자를 계산해보면 금세 나오겠네요 이게 몇 표 정도 되는지 20대 대선의 서울전체 투표율 조작을 보면 1번 발표 득표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모두 합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45%를 득표했고 윤석열 후보가 50%를 득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못 보셨겠네요 이 자료입니다 22%를 서울전체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5% 정도 차이가 났는데 총조작값은 이거는 전체 투표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쳐가지고 약 11%, 10.8%를 조작을 했고 조작한 값을 가지고 예상 득표수를 계산해보니까 15% 차이가 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15% 정도로 승리를 한 겁니다 이걸 다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의 서울 총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승관이 발표는 이재명이 45% 대 윤석열 50%로 5%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정 후 이 수정이란 것은 투표소 레벨로 조작 프로그램이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됐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수정되지 않는 상태로 돌린 다음에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이재명이 40% 윤석열은 55%로 추정된다 5%가 한 15% 차이가 난 겁니다 여기서는 당일 투표를 정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고수 이야기는 원래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이재명 후보는 대개 한 32%로 예상됐지만 8% 정도 더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추적하는데 과연 당일 투표도 정상이었냐 이런 부분을 아마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이긴 표수가 100만 표 이상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45대 50이 아니고 40대 55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처음에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났을 때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봤던 제가 처음 내보냈던 이런 방송의 수치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최종 결과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가진 표 가운데 9%를 빼앗겼고 심상정 후보는 6%를 빼앗긴 겁니다 사전 당일 다 합쳐가지고 총 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5.41%를 대해주고 5.2%를 빼앗고 0.1%를 빼앗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득표수가 45대 50이 아니고 40대 55로 바뀐 것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 이긴 표수가 100만 표 이상 정도 차이가 났다 이런 것이죠 이미 우리는 3구 대선에서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하고 광주 광역시 광주 광역시에도 그렇게 조작률이 아주 낮았지만 총 8%입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3만 7,979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광주의 모든 그런 구별로 자료가 나왔죠 이게 광주 광역시 남구 자료입니다 8%를 조작했는데 8%를 어떻게 조작했냐 이재명 후보의 4%를 대해주고 윤석열에게 3%를 빼앗고 허경영 후보의 마이너스 1%를 빼앗는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무려 자기가 갖고 있는 얻었던 사전 득표수 가운데 67.9%를 빼앗기는 수모를 다가가는 거죠 윤석열은 19.9%를 여러분들 빼앗겼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이렇게 수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시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다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다 깔아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시죠 뭐 이렇게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게 표수 구체적으로 몇 표를 훔쳤는 거가 다 나올 정도가 까지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laissez gallons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